안녕하세요. 기사 내용입니다. 이테프는 미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인도태평양 지역경제협력체로서 영내 포괄적 경제동 환자협정랩 등을 통해 이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과시아 정상회의 이즈에서 관련 구상을 처음 공개했고 아세안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국가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출범 시점을 계속 늦춰왔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참여 의사를 밝혀왔고 일본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의 동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이 세계 최강 경제연합체 이테프에서 한국을 핵심 주요 창립국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아시아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수천년 동안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해 수도 없이 침략을 시도했습니다. 수나라는 서기 589년에 중국을 통일한 뒤 9년 만인 598년 고구려 공격에 나섰고 이후 수나라는 614년까지 모두 4차례 고구려 원정에 나섰으나 결국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후에도 징기스칸의 원나라는 1206년 건국 이후 순식간에 중국 대륙의 주도권을 쥐 다음 1231년 고려를 침공했고 청나라 역시 1616년 청나라의 전신인 후금 건국 이후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면서 1637년 경자호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반도를 점령하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는데요. 2022년 현재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 결정을 해버리면 중국 도시 전체가 숙대밭이 되어버리는 갑과 을 관계와 완전히 기박힌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스마트폰 공장 철수 결정을 내리자 중국 광동 지역 인근 상권이 한순간에 무너덧고 식당 약국 슈퍼마켓 편의점 pc방 호텔 등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스마트폰 공장 철수 이후 삼성 pc 공장도 철수하자 중국 수저호시는 갑자기 수천명에 달하는 실직자가 생겼고 인구 1072만 명에 육박하는 수저호시가 한순간에 숙대밭이 되며 중국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 중 한 곳으로 몰락해버렸습니다.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져 내렸는데요. 중국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철수한다면 중국의 도시 하나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전체가 한순간에 숙대밭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해당 공장들이 있는 인근 지역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당연하고 철수 후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 중단이라는 극닥전인 조치라도 취한다면 허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의 모든 이 기업들은 한순간에 마비가 됩니다.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게 되죠. 이 때문에 미국은 이번에 만들 세계 최강 경제협력기구 ETF의 한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한국을 방문하는 20일보다 이른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세부 내역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방문하는 기회 자체가 흔치 않은 만큼 일본 방문기관 이틀크가 발족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참여 여부 등 남아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심상치 않은 밀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놀라운 소식도 하나 전해졌는데요. 미국이 한국에 한국산 무기를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신 전달해 주겠다라며 물 및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져 러시아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한국에 공격 무기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을 감안해 한국이 공격 무기를 미국에 주면 미국이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신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9.1 국방부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현지시간 독일 람슈타인에 있는 미 공군 기지에서 43개국 국방 고위 관계자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측은 당시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는 게 곤란하다면 미국이 중간에 나서겠다 라고 제안했고 인명의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이와 별도로 외교안보 라인을 통해 한국의 공격 무기 제공 의사를 은밀히 타진하고 있다라고까지 전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으로 강력해진 한국과 미국의 밀월 관계가 공개되자 중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중국은 이번 한국의 윤 대통령 취임식의 역대 최고위급 인사인 왕치산 중국 국가부 주석과 사절단을 대규모 파견했습니다. 왕 부주석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오른팔이자 격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인데요. 11일 환구 15억무판 글로벌 타임스는 왕 부주석의 취임식 참석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더 가깝게 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과 관계를 증진하려는 바람을 반영한 것이라며 한국의 파격적인 제안을 동시에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다지강 헤이룡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 연구소 소장은 글로벌 타임스에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중국 고위관리가 참석한 것은 한중 관계가 유례가 없는 일이며 이는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국의 진정성을 충분히 보여준 것이라고 생생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는 한국과 잘해보려고 반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이 뒤에서는 한국에 대한 치졸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환구시보는 워싱턴은 한국을 대중억제 진영에 합류시키려 하지만 이는 한국의 이익을 훼손하고 한국 경제발전에 모멘텀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한국에 충격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중국은 사드 보복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요소수에 이어 과염 조산 칼륨 등 각종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 내 공급망 붕괴와 인플레이션의 뇌관을 터뜨려 한국의 물가 상승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복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20일 바이든이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한미가 공동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 이펙프 공식 출범을 발표하면 중국은 한국에 지금보다 더 강력한 보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의 보복과 관련해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최악의 경우 중국 내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을 가동 중단시키도록 만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한 번 가동이 중단되면 최소 수천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받는 타격이 상당한데요. 중국과 한국의 외교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중국이 강제로 공장을 빼서 국유화시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최근 한국을 비호국가로 지정하더니 러시아 내 현대차 공장을 빼서 국유화시켜버릴 수 있다며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외국 기업의 자산 압류를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자동차 매체의 오토모티브 뉴스가 전했는데요. 중국도 러시아와 같은 방법을 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해커 조직들을 통해 한국의 대규모 사이버전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해커 그룹 탱 스네이크는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보건부와 국방부를 해킹해 데이터를 탈취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해커 그룹은 최근에도 90여 곳에 달하는 한국 기업의 사이트 목록과 함께 SQL 인젝션 공격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는 URL을 공개하기도 하는 등 한국을 타깃으로 한 해킹 공격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탱 스네이크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한국 복권부저사우스 코리안 헬스 디파트먼트를 공격했고 거의 3.8KB에 달하는 데이터를 유출했다라며 해당 데이터는 하나 한국 전역에 있는 주요 의료기관으로 무의 탈취한 핵심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탱 스네이크는 또 한 번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국의 북대 서양조약기구나 토가입은 새로운 전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처럼 우리도 이미 국방부 더 미니스트리 오브 디펜스에 대한 기밀문서를 갖고 있다. 물론 그동안 우리는 한국 국방부의 인트라넷을 자유롭게 돌아다녔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이 한국의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정회원 가입을 비난하고 우리나라 국방부의 기밀문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탱 스네이크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목적이나 주장을 내세우면서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 조직임이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도 한국을 향해 사이버전을 펼치기 시작한 가운데 군사적 위협은 일본에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보시면 일본 나가사키 지역과 매우 가깝기도 한동시에 한국의 제주도 남해와도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한국의 대중국 견제용 미국과 함께 주도하는 EPEF 가입이 사실상 확정되는 가운데 앞으로 중국이 한국에 얼마나 무모한 복수를 할지 러시아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아나갈지 중국의 무모한 질추가 어디서 멈출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철강 회사도 전부 철수해라. 모든 회사들이 철수해라. 이제는 자동화를 하여 대한민국이나 말 잘 듣는 나라에서 하여라. 스리랑카도 좋다.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직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통일을 할 때까지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명분을 가지고 움직여야 뒤탈이 없다. 감정적으로 외교를 하다가는 우리가 당할 수가 있는 것이 세계정세다. 막다른 골목에서 꼭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한국은 미국을 선택해야겠지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중립을 지키는 게 현 상황으로는 좋다고 생각함. 미국이 동맹이라고 해도 우크라이나 꼴 날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도 자주 국방해야 하며 빨리 핵 개발을 해야 한다. 이제 한국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최대한 최고의 모든 수단 동화하여 적대적 행위를 해나가야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